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여 아테나 아사미야 어? 여기 몇 탈 슬로건에 나온 대로 모델 슬로우 모델 슬로우 모델 슬로우 아 Selfico 아나 섞어 나는 제가 리버 아스토리 아스토리 아나 아스토리 헤훨, 헤훨 잘 시작한다면 너너너너너러! 와우.. 찾아 enclosure! 슈퍼개뉴즈오! 에잇.. 홀네너더! 두리데봐 두리데봐 덤벼 오오오오오오오오 흐를나도 흐를나도 오오필살기 흘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오오 잘피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 흥라나도 왜이렇게 잘 피해 아하 승인 카린 카마 카마 카만 카마 무섭지? 무서워하겠는 줄 알았어 무서울거야 타이낙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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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가워, 반가워요 승리자 아카이테스의 생활을 위해 타이낙옹! 타이낙옹! 잠깐만 잠깐만 wakes up, f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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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birds 왜이렇게 꼬리 안들어가냐? 뭐야이거 같은애야? 아 미뤄전이네 사이코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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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과같이랑 용과같이 엔딩보고서 저지아이지도 해놓으니까 속이 편하네 쩌질! 아잇! 아잇! 메타슬로그 캐릭터 다우네 마우스오! 사이코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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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우! 그 트위치 하이라이트 해서 올려놨죠 아 왜 아필싸게 안 나가 안 나갔네 잘 에잇 안되마라 됐다 아 싱크가 안받는다고? 모르겠네 축구번호라고 지금 싱크 확인은 못하겠어 컴퓨터에 여러가지 하면 싱크 안맞아요 컴퓨터 사양도 안좋은데 여러가지 하면 싱크 안맞는두가 있어 안그래도 내 방송 자체가 사양 높아요 방송도 화질 다른 사람들보다 해상도나 화질도 높은거 같아서 아 뭐야 이렇게 축구 이렇게 못해 그래 아 손흥민 있어야되 오우 야 뭐야 이거 오우 야 뭐야 이거 와 씨 뭐야 왜이렇게 잘해 오우 오우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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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윽 Pode 아이씨 이리와 아아 이겼다 어 관신이 간반의 차이로 이겼네 큰일났다 큰일났어 20분 남았네 이러다가 또 연장정각인데 두번 연장하면은 씨 우승 못해 안그래도 안그래도 체력 체력 보충해놔야되는데 두번 연장가면은 망한다고 말해 어 누구야 누구야 아이고 오우 아잠아 아후 허허허허 예에에 사이코 볼 사이코 볼 아 아테나도 괜찮구만 어허허 어허허허 어허허 굿락 굿락 어허허허 어허허허 그 캐릭터 닮았네 따라한거 아니야 따라서 만들었네 어허허허 이 시라누이 마이 뭐 이런 애들부터 훨씬 나은거 같은데 이거 캐릭터가 어허허허 어허허이 아허허허 다른 애들도 조심조심 아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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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허허허허 아허허허허허허허 그놈 불쌍하게 맨날 쫄쫄 굶고 있길래 아무리 그지맨이라도 고냥이 사료 좀 줄순 있으니까 개발 Louik 꽤 좋은 캐릭터네 기술도 좋아 에허허허허 아하하하하하하 어허허허허허허허 nữa pessoa 에허허 follow 아허허허허 러ły 켱 informações 그치? K.O. 어 프리킥이다 리상용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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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어허 이게 뭐야 왜이래 너무 심한데 이거는? 그냥 입지마 입마아 이렇게 입을거면 아예 안입은거랑 마찬가지네 그냥 입지마세요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반만입고 반은 안입은 그니깐 요거 옛날시대 게임인데도 옷이 장난아니네 용과같이 나오는 캐릭터도 저런건 안입는데 이깐 사이크소자 사다리 뽑기할때도 요런거 신청해주시면은 할거에요 아마 이거는 킥오브 맥시멈 맥시멈 인펄 사이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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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근데 제믹스나 뭐 이런거를 뭐 싫어하지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뭐 싫고 좋고 그런거 없는데 너무 한 팔... 너무 8피트 이... 그 16비트 이전한 8피트 그래픽들은 게임들은 힘들더라구요 나는 안맞아 싫어하지는 않는데 딱히 크게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느껴 사이코보 사이코보 어어 류사카사키 야 큰일났다 13분 남았다 아우야 네 그런거 아기자기하고 좋은데 잠깐잠깐씩 밖에 못하겠더라 너무 구락다리 할아... 할배 게임들이 파라산토 퍼펙크 퍼펙크 유리 사카사키 어 유리 왜 이렇게 벌컥했냐 등치가 커 보인다 유리 왜 이렇게 아줌마 스타일이야 에어로빅 아줌마가 되네 유리 어쩌다가 이렇게 에어로빅 아줌마가 되냐 흐어로빅 AchAP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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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어허 어허 유기잘한다 어허 카타르 깐깐을 넣었네 망했다 아 개망이다 와 개망했다 카..카타르 이제 침대축구 죽어라고 하시는데 망 와 개망했다 카타르 이제 계속 잠만 잘텐데 꿀잠 못하는데 카타르 잘하네 카타르가 만약에 이제 올라가겠구만 우리나라 침대축구한테 아 희망이 없 손흥민 혼자 잘하면 뭐래 다른 애들이 못하는데 2단이 우승하겠네요 그냥 보니까 어? 말도안돼 동점 넣었어 에? 에이씨 업사이드네 동점 넣었다고 막 좋아하면 업사이드 비디오 비디오 판독하나보다 업사이드 아닌거 아냐? 에휴 근데 어차피 우승 못해요 보니까 우승은 아니야 에이 업사이드네 아닌가? 사람이 먼저 나가있었는데 아휴 그래도 어차피 우리 우승 못해 얜 이런 애들한테 겔결거리는데 이런 애들한테 겔결거리는데 이란이나 그런 놈도 어떻게 겨워 비디오 판독해 에이이이씨 에이씨 다만 없어요 어차피 우승 못해 이란한테도 압살당할꼬야 아이고 에 그거 아 노골 에이구 망했다 개망했네 사이코 보르르르 사이코 보르르르 엔딩이 어떻게 나올래나? 아 아 아 아 아 에휴 아아 침대 축구 시작했다 아우호호호 아우 침대 축구 시작했다 아우 보기싫어 아휴 아우 채널 돌려야겠다 아 침대 축구 나오니까 꼴 보기싫다 어차피 얘네 어차피 의욕이 없어요 아시안 그 뭐냐 아시안게임 때는 군대 면제 되니까는 죽기살기로 했는데 어차피 의욕없어 어차피 면제 받았겠다 에휴 뭐 알..될대로 때라 지금 그럼 거의 그 수준이야 아휴 쏜도 이거 끝내고 빨리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가라 아시안 에이브 AFC 따윈 뭐 이 우승함 어쩌뭐야 하고 더먹어 킬 뻔했네 아 tienes 차감 그니까 어어 어렵다 여기 마지막 라운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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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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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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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틱은 결승 가겠는데 호주도 호주도 얘네랑 하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카타르가 우승하는거 아니야? 오우 쉣하다 아우 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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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긴가판 기술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5분, 20분 졸아. 추가 시간. 애들 넉넉하게 만드네. 침대 축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실력을 욕하세요. 당연히 계속 넘어질 거 예상 못했어. 당연히 들어 누울 거 예상하고서 했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예. 하이하이. 예 반가워. 어우 챙피 챙피. 축구 8강에서. 아 나가리네 나가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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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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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SSD. 교체했으니 이제 용량이 남아돈다구요 야비야비 맨 와 추가시간 겨우 4분 주네 폭망이다 폭망 에휴 한옥골 보니까 안들어가랬다 나이스 매크스 으헉헉헉 오오오오우 불쌍은 기스 뭐하는거야? 아 뭐야 이게 필살기야? 아 뭐라는 도구야 대체 어 나 짓겠다 우와 오 기스 세네 날매운 기스 뭐하는거다 어? 오오오 오오! 아직은 Arena 2주 전 어허허허 얘 뭐야 얘 뭐야 오 뭐야 이거 오어? 왜 이렇게 세 뭐하는 놈이야 왜 이렇게 세 이 게임은 모두 당신을 할 수 있군요 승리자 마지막 라운드 준비? 싸움! 승리자 오! 야구! 승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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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성격 승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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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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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래잖아 오! 하지 말라는 거면 골라서 해요 재미도 없는 거 뭐 기분도 안 좋은 얘기 뭐 하러 이렇게 축구장창해 금지금지 진짜 하지 말라는 거면 게임 방송에서 뭐 축구 탈락 그거 뭐 어쩌라고 아니 게임 방송에서 축구 탈락 따위가 뭐가 중요해 그냥 그냥 그렇다 이거지 그렇죠 네 게임이 집중이지 아니 계속 진짜 축구방 가서 해 축구방 감스트 이런 사람 방송에서 실컷하면 되잖아 왜 내 방송 자꾸 축구 얘기를 해 보는 건 보는 건데 무슨 축구방도 아니고 내가 아이고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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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쟅 쟤 그냥 초등학생, 초등학생 그거 초등학생 가방 하나 사가지고 학용품 사가지고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학교 당겨요 그냥 아이C 유딩이야 뭐 초딩이야 뭐야 대체 에? 아 얼굴은 아저씨인데 하는 짓은 왜 초등학생이냐고 에? 등치가 아저씨인데 왜 하는 짓은 초등학생처럼 굴어 으흐흐흐 아 몰라 이제 뭐 게임이나 해야지 난 우승 못할 줄 알았어 만들어 Lei 그 무승될 것 할 줄 알아서 ri o au au zou à dum se Après 어? 이거 못막느라 감사합니다 왜 계속해 안그래도 보고서 기분이 더러운데 예 바까만가요 네네네 하... 아무튼 저 방... 에... 롤의 고정게임과 상관없는 무관한 얘기 금지금지 뭐 게임 수집 얘기 따위도 금지금지금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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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없는 얘기좀 하자 엔딩도 없네? 엔딩이 겨우 이거? 뭐야 엔딩이 겨우 이딴거야? 엔딩이 없네? 그냥? 그래픽만 신경쓰고 엔딩은 만들지 않았네? 엔딩... 엔딩이 덜덜덜 엔딩이 없네? 뭔지 뭐야 진짜 엔딩이 없네 뭐야 진짜 엔딩이 없네?